적응하면 진짜 무서울 거라고 생각돼요 진짜로 아무래도 패드급이 앞으로 패드급에서 패드급인데 오우! 따로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재경 관장님은 같이 그... 잘 압력에 딱 품었어요 이제 저 퀵 보세요 예 이제 가벼워졌어요 오우 미들 그리고 원투 자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박승모 그리고 허리를... 그렇죠 이승... 이승수 선수가 박승모 저 퀵을... 퀵이 두려운 건지 너무 시도를 안 하네요 하이킥에 이어서 미들킥까지 그리고 아 지금 왼손 훅이 하나 들어갑니다 박승모 너무 기다리는거에요 지금 이거 마지막에 나오고 지금 훅도... 저 퀵 찍어봐도 돼요 지금 내 생각에 이 선수들 둘 다 약간 이기면... 어 걸렸어 남았습니다 피하면서 아... 지금... 어... 테이크다운 그리고...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테이크다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시 일어납니다 걸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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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런 진짜 이런... 블루코너 팀 지니어스 박승모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박승모 선수가... 오... 진파전원 1치로... 박승모 선수